저작권 사례를 가지고 찾아온 반드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흥미로운 저작권 사례를 가지고 찾아온 반드씨입니다. 오늘의 주제, 링크만 게시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에 링크만 게시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저작권 인식이 점점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불법 웹하드 업체, 다시 보기 사이트 등 저작권 침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사이트, 설마 공유하고 계셨나요? 한국 저작권 보호원이 발표한 2021년 2분기 온라인 침해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웹하드에 공유된 게시물은 6만 6천 건, 불법 포털 사이트 18,385건, 희사 35만 2,242건 등 엄청난 양의 불법 공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A씨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450여 개의 링크를 게시하게 됩니다. 해당 링크들은 불법으로 드라마, 영화, 방송 프로그램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외국 사이트로 이동하는 링크였는데요. A씨는 이 링크들을 게시하고 사이트에 배너 광고로 유치해 수익을 얻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로 기소된 A씨. 1심과 2심에서는 그동안의 판례와 같이 저작권 위반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것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한 것이라며 그동안의 판결을 뒤집고 새로운 판단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게시한 링크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고 A씨의 행위로 인해 저작권 침해 행위가 쉬워졌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 방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올해 2분기에 적발된 불법 복제물만 57만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주로 국외 서버를 둔 사이트들이었다고 합니다. 당당하지 못한 것을 한다면 하지 마세요. 불법 복제 멈춰!